안녕하세요. 해보는 헝가리요. 나미쌤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음식에 관한 표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헝가리 사람들도 아침, 점심, 저녁 뭘 먹을까 고민을 자주 합니다. 비록 먹고 싶은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. 그것은 바로 모두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것이겠죠? 음식이 내 입맛에 맞을 때도 있지만, 간이 잘 안 돼서 맛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는 법이죠. 헝가리어로 어떻게 맛 표현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헝가리어로 음식은 이떼 이라고 합니다. 음식이 맛있으면 피념 아니면 이즈릭 이라고 하면 됩니다. 맛이 없으면 아니면 이라고 하면 되고요. 헝가리 음식은 보통 간이 좀 센 편인데 소금을 과하게 넣어서 너무 짜면 뚜 쇼우스 뚜 쇼우스 아니면 엘렛 쇼우즈버 엘렛 쇼우즈버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는 너무 싱거우면 쇼우틀런 쇼우틀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헝가리 음식 중에 매운 것도 많은데 매울 때 찌이뿌슈 이라고 하면 됩니다. 달면 이데슈 이데슈 이라고 하고 쉬면 셔버니오 셔버니오 라고 하고 쓰면 게셔르 게셔르 라고 합니다. 이제 음식의 맛과 관련된 기본적인 표현을 다 알려드렸는데 간단한 대화를 해볼까요? 네 unterschied 식사 waar 이ę academy 오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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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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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하는 creative 살아야는 아저씨? 네, 안ży기 계속 바살으보기 아주 ья 중 연습한 대화처럼 이번에 배운 음식 맛표현을 연습해보세요. 생각보다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